안녕하세요 지미 브라운 로브입니다 10월 21일, 22일 자카르타에서 열릴 라운드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아티스트분들과 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기대되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저희가 처음인데 여러분들 볼 생각에 너무 떨려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앨범 Like the First Time도 열심히 준비했답니다 재밌는 무대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라운드 페스티벌에서 봐요